나는 너를 보고도 돌아섰지 우리 이젠 할 말이 없으니까 서로가 잊었던 지난 날을 이제 와서 말하면 무엇 하니 즐거웠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미련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만나면 할 말이 없어 발길을 돌린다 나는 너를 보고도 돌아섰지 우리 이젠 할 말이 없으니까 서로가 잊었던 지난 날을 이제 와서 말하면 무엇 하니 즐거웠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미련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만나면 할 말이 없어 발길을 돌린다 직원가인 줄을 돌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